안녕하세요 여러분! 오늘은 퐁땡볶이의 치즈소스입니다. 퐁땡볶이의 치즈소스 퐁땡볶이의 치즈소스 퐁땡볶이의 치즈소스 수제에 치즈가 너무 좋아요 치즈가 너무 맛있어요 치즈가 너무 맛있어요 아삭아삭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아삭아삭 아삭아삭 마늘 아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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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다 랍스터 콜라 바삭바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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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먹으면 더 맛있을까요? 오늘의 2점은 이 맛은 브레이크가 가장 좋아해서 맛있네요 그니까 제가 이걸 먹으러 왔는데 이제 뱅뱅으로 먹으면 더 맛있죠 뱅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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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뱅 치즈볼 완전 쫄깃쫄깃 저는 맥주의 맛을 가지고 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아삭아삭 단무지 제거는 맥주의 맛이에요 아삭아삭 청양고추 프랑스 치즈가 너무 좋아요 파티 입안에 치즈가 너무 좋아요 젤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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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